석이랑 기용이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서 석이랑 기용이? 나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저기 왜 껴 있는 거야 因為 배고픈 반응의 비열씨이 過去의 작품이 인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시청자의 시청자 매우 참여한 친구의 주유 한 해 리시에서 같이 와 광광 어제 오늘 괜찮더라고 맞아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있고 다녀 너 오늘은 멋있다 내가 이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맞아 너무 예뻐 얘가 계속 나를 따라잡으려고 그러다가 얘가 오늘... 나 다른 건 진짜 안 긁히는 편이거든 야 재석이 형 따라한다 얘가 오늘 나를 따라해 우재를 또 형 옷을 좋아하니까 내 옷장 또 가져가면 되잖아 너 요즘 우석이가 뜨면서 너 화제 되더라 그 짤 그래 나 고마워해야 돼 우석이랑 기용이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서 우석이랑 기용이 이게 나도 같이 나도 같이 파헤쳐주는 거야 저기 왜 껴있는 거야 지금 어딜 가서 와우 와 오빠 와 오빠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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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가 약간 그 예전에 여고개 담 느낌이야 뭐야 파도파도 나오는 파도파도 나오는 계속 겹쳐 여기다 어디가 어디가 귀신처럼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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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빠 좀 서운하긴 하겠다 다른 사람들 오빠 막 이렇게 좋아하진 않잖아 전혀 서운하지 않고 야 하하는 미리 얘기하지만 우석이를 진짜 좋아해 그리고 실제로 애를 만나잖아 근데 형은 어차피 우석이 성격이 좋든 뭐하든 그냥 일단 핫하면 달라붙는 거 아니야? 그렇게 그렇게 아니 아니야 표현이 좀 자극적이네 그러지 않아 달라붙다니 잠깐이지만 나는 그걸 느낀 적이 있어 뭐야 잠깐이지만 내가 드라마 잘 됐을 때 나만 보면 박민환이 그래 박민환이 맞아 너 얘기 잘했다 우리 박민환이 박민환이 박민환 이게 대중의 척도야 임마 내가 대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박민환